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재확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백일에 수족구의 일본 뇌염의 폭염, 폭우까지. 피트, 이건 거의 복면 가왕의 삶입니다. 복면 가왕을 그냥 평상시에도 하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화성에 가려나 했더니 화성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데도 가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지구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화성에 가서 개척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일론 머스크가 내다보고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온갖 질병에. 무슨 저 어렸을 때 테이프 시절 경험하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테이프에 뭐 나오잖아요. 천연두가 무슨 호암 마마보다 무섭고 맨날 나오는 거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시절 사신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없어졌던 천연두니 뭐니. 이런 게 무슨 옛날에 생쥐떼들 들끓을 때 있었던 질병까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더러워진 건지 아니면 세균이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변종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 무슨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을 겪고 있으니. 아니 이거 100일의 주사 어렸을 때 예방접종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성인까지 100일에 가고. 100일의 천연두 뭐 저기 뭐야. 패스트 이런 걸 지금 아직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세상이 더러워졌냐. 세상은 어느 때보다 지금 면역력을 키우려고 온갖 세균을 뭐... 아니 세균만 보이면 스프레이 뿌리고 살지 않아요? 근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 이거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날씨도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아니 폭염특보가 내린 날 폭우가 와요. 그 다음 날 폭우특보를 내렸더니 폭염이 와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스콜이 나오고 저녁때는 뜨거워집니다.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양산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산을 우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 날씨만 그러느냐. 그러고 또 병원을 가셔야 돼요, 지금. 천연두에 100일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에다가 뇌연모이까지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다가 코로나는 또 재확산되고 있죠. 이 코로나 변이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대부분 다 호흡기 감염병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감염성이 뛰어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약간 행위해졌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지금 출입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거를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 다시 엄청나게 퍼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다시 나왔습니다. 2014년도 7월 26일 날 가장 최신판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기침 예절 실천으로 팔로 막아라. 마스크는 꼭 맞은 걸 끼워야겠죠. 옛날에 아베 총리가, 저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맞지 않는 거 껴서 논란이 됐었죠. 맞는 거 껴야 됩니다. 그게 웃긴 걸 수도 있지만 맞아야지 그게 예방이 돼요. 이게 턱까지 다 씌워야 됩니다. 둘째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우리가 맨날 이거 배우고도 이게 해이해지잖아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것만 지키면 된다니까 열심히 지켜봅시다.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를 해라.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를 하고 학교 어린이집 공공시설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라. 다섯 번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이게 5대 예방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대 예방수칙을 지켜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들이 다 호흡기 감염증이에요. 코로나, 100일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전부 다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공통된 5대 수칙이니까 코로나든 100일에든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든 이거를 지금 하세요. 내연모기는 막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내연모기도 마찬가지로 잘 씻으면 안 와요. 땀나고 들어온 사람한테 목이 잘 달려드니까 조심하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0일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예방접종 맞는 건데 이거 지금. 100일에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보세요. 100일 해. 이게 뭔가요? 이게 100일 동안 사랑해라면 정말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연인들끼리 100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뜨거울 때. 그 뜻이에요. 100일 해. 그런데 이게 뭐냐? 기침. 아니, 100일 동안 기침이 안 멈추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100일 기침이에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기침이 안 멈춰봐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거 1시간만 기침이 안 멈춰도 미칠 지경인데. 이거 정말 돌아갑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스마 패럼도 마찬가지고 기침이 많이 나는 게 다 공통된 건데. 100일에는 특히나 100일 기침이라고 기침이 엄청나게 100일 동안 기침이 난다고 표현될 정도로 기침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1살, 2살 영유아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호흡기가 아직 발달이 덜 된 영유아들은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그것도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예방접종이 예방법이에요, 이거는. 예방접종이. 예방접종이 예방법이고 이게 다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맞거든요, 무상으로. 그런데 어른들어서 다시 발현이 됐다는 거는 그 면역력이 지금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 분들은 보건소 가면 100일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 꼭 맞으시길 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맞습니다. 생후 2개월에, 그리고 생후 4개월, 생후 6개월. 그다음에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4, 6세, 6차, 6차 T뎁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때까지, 지금 11세, 12세까지 이렇게 맞으면 6번을 맞게 돼요. 이렇게 6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지금 또 100일에 발현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예방법은 예방주사를 철저히 맞는 것밖에 없다. 어린이들, 그리고 11세, 12아의 초등학생, 중학생, 이 따님, 아드님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뛰어넘는 게 있으면 꼭 가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100일에 이거 무서운 질병이고요. 이게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모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빈대도 그런데, 이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빈대, 한강 가면 빈대 예방법도 이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빈대를, 빈대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입니다. 똑같네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입니다. 그런데 빈대에 물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을 자기가 조심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입니까, 이게? 영화 데스티네이션 보면 나한테 죽을 운명이 다가오니까 그냥 그 주인공 소녀가 방에 틀어박혀서 방에서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다 볼록이, 볼록이로 쿠션으로 둘러싼 다음에 정신병로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기랑 빈대에 물리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방법이 보인다. 기피제를 쓰고 모기장을 하고 밝은색 긴팔, 긴바지 착용하고 야외에서 풀수, 물흥동이 주변되도록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만 이거를 모기 빈대를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점점 힘들어져요. 다음 걸 또 보겠습니다. 몇 개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이거는 지금 위에가 없어졌는데 이게 마이크로플라스마 예방수칙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마이크로플라스마는 마이크로플라스마, 뭔가 되게 작은 거잖아요. 세균이 크니까 너무 작아서 다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매서. 마이크로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이거 거의 똑같네요. 호흡기 감염 예방법 수칙이랑 마이크로플라스마 예방수칙이랑 똑같아요. 마이크로플라스마도 호흡기니까. 호흡기 질환이니까. 어쨌든 이거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저거 해도 어차피 걸릴 건 걸린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요. 이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최선의 예방은 하고 그다음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이것도 2024년도 6월 21일자로 질병관리청에서 최신판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6월에 뇌연모기도 그랬어요. 다 6월, 7월에 최신판으로 다시 이런 것들이 배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라스마는 지금 유행지부 발병. 열입니다. 이게 열이 굉장히 그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층, 콧물, 호흡기, 비말, 집촉 접촉을 통해 감염입니다. 이것도 감염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피해야 돼요. 전염이 강한 겁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군이라는 굉장히 작은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행했던 때가 2015, 2019, 2023년이랍니다. 약간 4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년 주기였는데 갑자기 또 나타난 것이군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 지금 관련주라고 아무거나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세세하게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해도 수급적으로 이거랑 관련이 없는데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관련이 한 100% 있는 종목보다도 관련이 한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력이 그 종목을 선택해버리면 더 급등할 수도 있어요.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것은 연관성이 강하면서 내용이 있는데 엮어서 간 건지 아니면 엮임 정도가 거의 없는데 그냥 수급으로만 간 건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진단 키트, 진단 부분부터 돼야 되니까 코로나가 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다시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죠. 진단 키트 업체들이 코로나19가 지나버렸잖아요. 사실 확산이 되고 있지만 2020년 3월에부터 확 올라갈 때 그 대대적인 그때보다는 좀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코로나19 진단 키트만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진단 키트도 많이 팔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진단 키트를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 키트, 간암 진단 키트, 암 진단 키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얽혀서 강하게 가는 기업이 있으면 그건 연결고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누누 얘기했듯이 연결고리가 떨어지더라도 수급이 그 회사를 선택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보통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깨달은 이성적인 움직임이 움직이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자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7월 21일에서 27일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전주 대비 판매량이 4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격에서 알 수가 있죠. 지금 진단 키트 가격이 1,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우리 생각해보시면 코로나19 진단 키트 처음에 나왔을 때 5,000원에서 1만원도 했어요. 지금은 3,0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40명 최소 걸렸다 이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우세종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입니다. 이제 하도 무슨 많이 나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죠. 지금 현재 제일 우세종이 KP311이에요. 그 다음이 KP3이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서 하위 변종으로 또 변종의 변종의 변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들을 봅시다. 일단 이게 수젠텍 홈페이지예요. 아까 나온 게 수젠텍 홈페이지고 이건 수젠텍 진단 키트를 파는 곳인데 자,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이 두 개 빼고 이 세 개가 다 솔드아웃입니다. 솔드아웃, 솔드아웃, 솔드아웃. 지금 남은 게 뭐냐면 2회분짜리랑 여기 한 20만 원 주고 통째로 사야 돼죠. 50회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회짜리는 다 마감됐어요. 그래서 수젠텍 코로나19 자가감사 키트. 이게 웬만하면 다 마감됐다. 그런데 수젠텍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작년 매출액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이 80%가 나와요. 얘는 아직도 코로나19 전문 기업이에요. 이걸 아시겠죠. 나머지 20%들은 뭐냐. 얘네가 주로 파는 게 임신 배란 테스트기, 알러지 테스트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현장 진단 제품들이 많다. 현장에서 직접 면봉으로 찔러서 질병관리청 직원들이나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산이 코로나19로 돌아간다고 하면 진단 키트에 찐 진단 키트 주는 수젠텍이에요. 예를 들어서 랩지노믹스를 비교해볼게요. 랩지노믹스는 화면 안 띄워놨는데 랩지노믹스도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랩지노믹스는 작년 코로나19 진단 제품 매출이 9.1%입니다.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 수젠텍은 80%가 넘고 랩지노믹스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진단 키트, 코로나19 진단 키트 주로 엮여서 간다고 하더라도 매출 비중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건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빨리 갑시다. 시간이 넘어갔네요. 100일에 봅시다. 100일에. 이게 진매트릭스 홈페이지입니다. 팝업창으로 딱 띄워놨잖아요. 팝업창으로 띄워놓은 게 왜 띄워놨겠어요? 아무렇게 랜덤으로? 룰렛인가요? 아니죠? 가장 자기네가 지금 팔기 좋은 거, 마케팅 하고 싶은 거를 팝업창으로 띄워놓잖아요, 이거. 지금 100일에 분자 진단 키트를 여기서 띄워놨습니다. 진매트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하고 100일에 균이 같이 돌고 있는데 진매트릭스의 이 100일에 분자 진단 키트가 8개를 동시에 해주는데 이 안에 2개가 들어있어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하고 100일에 균을 검출해 주는 진단 키트. 그래서 진매트릭스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주라기보다는 100일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진단 키트주라고 분류해 더 맞겠죠. 뒤로 가봅시다. 이거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8종 동시 다중검사하는데 그중에 2개가 아까 거기 여기 들어있어요, 8종 중에. 이걸로 검사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진매트릭스는 100일에 쪽이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가 있겠죠.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 셀리드입니다. 뒤로 가봅시다. 백신입니다. 셀리드. 이것도 마찬가지죠. 셀리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파워창이 2개 떠요. 가장 중요한 게 띄었겠지. 룰렛이 아니고 무슨 올림픽 유도도 아니고 룰렛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지금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왜 유상증자를 했냐. 셀리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보도자료 밑에 괜히 이걸 왜 깔아놨겠어요? 팝업창이 3개가 뜨는데 밑에 셀리드 코로나19 임상 3상 시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매출 실험에 노력할 것이라는 기사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 유상증자를 붙여놨죠. 그럼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 임상 3상을 글로벌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르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런데 구주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의 청약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셀리드 주주분들은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공해서 코로나 백신이, K-백신이 나와서 물론 지금 코로나19 임상 글로벌 하고 있는 세 나라가 베트남, 필리핀, 한국이거든요. 공통점이 있죠, 베트남, 필리핀.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코로나 확산이 다 주저앉아버렸어요. 이게 임상시험을 하면 환자가 있어야 돼요,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그러니까 약간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하고 한국을 택한 거죠. 여기 3개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급등을 했었죠. 미국과 러시아에서 특허를 받아서 이게 아데노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하는, 대량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벡터 구조에 대한 특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비싸고 느리고 소량 생산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화이자, 모더나가 왜 특혜를 받나요? 처음에 빠르고 대량 생산해서 처음에 선점을 싹 깨가지고 먹어버리니까 뒤늦게 중국인이 러시아에서 만든 거는 아니, 뒤늦게 나와가지고 환자도 없는데 그거 누가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생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지금 특허를 받았다고 샐리드에서는 지금 그걸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딱 하나 있죠. 하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작용 기전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화이자, 모더나가 택했던 mRNA 백신 방식이랑은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더위에 폭염에 무슨 질병에 온갖 세균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호흡기에 마스크를 하고 최대한 모임을 안 가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지키면 그나마 낫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운명에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한 줄 매듭형. 그래서 좀 한탄을 하는 한 줄 매듭형입니다. 폭염에 폭우에 세균 폭탄까지. 아 차라리 화성 가자.